계속해서 기독교 상담학에 관해서 실체에 관해서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올리는 영상을 보고 저분이 아직 기독교 상담학이 뭔지를 잘 몰라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이론, 가르침, 실제로 행하는 것들 상담하는 것들이 과연 기독교와 관련이 있을까요? 말만 앞에 기독교라는 단어를 붙인 거지 기독교 상담학이라 하지만 사실은 그 상담학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기독교라는 단어와 거의 무관하다 할 정도로 관련성이 없어요. 왜 그렇느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상담학을 가르치는 책, 논문, 실제로 가르치는 내용들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특히 책과 논문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속에 보면 말씀하시는 분들처럼 잘 몰라서 한다거나 또 그게 제대로 몰라서 그런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잘 알면 또 실제로 거기에는 어떤 심오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달려가는 책은 호모 렐리기오 수스입니다. 이 책은 현대 기독교 상담학의 흐름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 책을 통해서 볼 수 있겠지만 갈수록 폴틸리나 기독교 상담학 이름으로 폴틸리나 칼륨이 계속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실은 이 교회를 주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교회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책의 3페이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모 렐리기오 수스는 시카고 대학의 종교학자였던 미르체아 엘리아데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 종교적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호모 렐리기오 수스라는 용어를 에릭슨이나 칼륨과 같은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성숙성을 설명할 때 사용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이 책 3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호모 렐리기오 수스 누가 사용했냐면 처음에 미르체아 엘리아데가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에릭슨이나 칼륨 같은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성숙성을 설명할 때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에릭슨에게는 그런 성숙성을 의미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겠지만 물론 칼륨도 포함이 되죠. 그러나 칼륨이 말할 때 칼륨이 호모 렐리기오 수스 소위 말해서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말할 때는 인간의 성숙성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명확하게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융이 말하는 인간의 성숙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존재론적 신성화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칼륨의 심리학과 영성에서 말했듯이 이 인간의 종교적으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인간의 신성한 내면화가 있다고 보고 그걸 존재론적으로 신성화에 이르는 것이 칼륨의 액티브 이매지네이션, 적극적 심상법이라는 방법으로 동원해서 결국 그런 것에 존재론적 신성화에 이르려고 했던 거죠. 여기 이 미르치아 엘리아대의 호모 렐리기오 수스에 관해서 알 수 있는 논문이 있어요. 송태현 진영준 교수가 2006년 5월에 KCI에 등지된 대한철학회에 등재된 건데 미르치아 엘리아대의 상상력의 종교학적 깊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이 논문에 176페이지, 177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76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면 종교란 무엇인가? 엘리아대의 관점에서 종교는 반드시 유일신이나 신들 혹은 정령들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종교라는 용어에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즉, 그는 종교란 거룩함에 대한 경험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 자체가 전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루돌프 오토 같은 종교학자가 이미 거룩함의 경험에 토대를 둔 종교이론을 전개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무슨 요까지만 읽어봤어요. 여기 보면 엘리아대가 말하는 종교는 유일신도 아니고 유일신이나 어떤 신들, 정령대한 믿음, 그걸 말한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는 기독교, 기독교인으로서 가지는 유일신앙, 이런 게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는 뭐냐면 거룩함에 대한 경험이다 이거예요. 그 거룩함에 대한 경험이라는 게 뭘 말하느냐 하면 그 거룩함 자체가 루돌프 오토가 말하는 경험하는 거룩함에 대한 경험이에요. 그 거룩함에 대한 경험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거룩함도 아닙니다. 그럼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연의 어떤 큰 어떤 멋진 어떤 그런 경관을 보고 예를 들면 그랜드 캐니언이나 다른 큰 이런 폭포를 보고 그때 짜릿하게 느끼는 경험이 바로 거룩함 경험이다 이거예요. 그게 다스 하일리게라인데 이런 루돌프 오토가 말하는 그 종교적 거룩함의 경험 그것이 바로 거룩함에 대한 경험이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엘리아데는 슐라예르마흐의 제자인 이 종교학자를 매우 높이 평가한다. 그러니까 루돌프 오토가 슐라예르마흐의 제자에 속한다 이거예요. 하는 말이 하지만 엘리아데는 자신이 존경하는 선배를 넘가하는 이론을 제시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오토는 종교에서 합리적이고 사색적인 측면을 무시하고서 종교 경험의 비합리적인 성격만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엘리아데가 루돌프 오토가 말한 거룩함의 경험은 그냥 이런 신비적인 비합리적인 것 그런 것에 대한 경험을 강조하고 합리적이고 사색적인 측면을 무시하니까 그런 비합리적인 경험도 있어야 되고 또 합리적이고 사색적인 측면도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엘리아데의 거룩함의 정의에서 이렇게 성과 속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 엘리아데가 말하는 이 거룩함을 이렇게 말해요. 이 전영준 교수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말하는 게 뭐냐면 엘리아데에 따르면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 속에 육화된 하느님에서뿐 아니라 돌이나 나무에서도 드러난다.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 그러니까 오토보다는 더 어떤 진일보한 개념을 말하기 위해서 어떤 신적인 것에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신적인 존재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나 나무에서도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아데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종교적 인간은 끊임없이 이렇게 세계를 성화하고 또 거룩한 것, 절대적인 실제가 있다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아데가 말하는 그 신적인 것이 꼭 어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대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그런 이런 뭐에 있습니까? 돌이나 이런 나무에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 거룩함이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거룩함이 꼭 신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과 속을 말하는 의미가 그런 데 있는 거죠. 꼭 거룩한 어떤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책에서는 뭐라고요? 이 엘리아데의 호모 렐리기오수스라는 제목을 가져와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3페이지에서 심리학적 관점에서 종교적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이 첫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미르치아 엘리아데의 이런 거룩이라는 개념 호모 렐리기오수스, 종교적 인간이라는 이런 개념을 가져오는 것이 벌써 이런 개념을 가져와서 가르치는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고 또 고백하는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거룩함이라는 것도 뭐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나 돌에게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개념을 가져와서 이 기독교 상담학을 펼쳐간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 미르치아 엘리아데의 호모 렐리오수수를 책 제목으로 삼고 첫 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하면서 인간의 성숙성을 설명한다. 이런 게 얼마나 비기독교적인가. 기독교 상담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말만 기독교 상담학이지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현실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무슨 심오한 게 있습니까? 심오한 것은 하나님께서 게시해 주신 성경 말씀에 있는 거지 기독교 상담학에 있지 않아요. 심오한 것은 이런 미르치아 엘리아데의 종교적 인간 호모 렐리오수수의 이런 데 있지 않아요. 에릭슨이나 칼륨의 심리학에 심오한 게 있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간단해요. 인간 안에 어떤 신생한 게 있다고 보고 거룩함이 있다고 보고 그 거룩함이 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나 돌이나 인간에게도 다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개념을 가져와서 어떻게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는 성도라면 그게 어떤 교수든 목사든 성도든 어느 위치에 있는 자리에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런 것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듯이 의미와 통일성을 구하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와 통일성을 찾는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수평적인 관점에서 또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거나 삶을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공통분모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 우리가 봐서 알듯이 미르치아 엘리아디가 말하는 호모 렐리기오수스는 그가 말하는 핵심인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나 다 있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것이 아니라 나무나 돌이나 인간에게 다 있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져와서 기독교 상담학에 쓴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기독교 교리와 우리가 읽고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과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일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하나로 묶을 수 있다면 굳이 기독교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기독교 상담학을 지금 배우고 있는 분이나 또 가르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지금 기독교 상담학을 배워와서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심리검사를 하고 당신은 이렇습니다. 이런 겁니다. 가르치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과연 이 현대 기독교 상담학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말만 기독교 상담학이지 명상을 가르치고 영성이라는 것을 이름으로 가져와서 윗바사나 명상 이런 걸 가르치고 그게 기독교이겠습니까? 그게 기독교 상담학과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현대 기독교 상담학의 이 흐름, 이 현실의 그 실체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신앙으로 성경과 교리대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로 우리가 하나님 경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